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뽑아야죠. 그런데 이번에도 후보가 최대 1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로현 전 교육감은 탈락했지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 간의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과거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 비용 30억 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아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던 광로현 전 교육감은 탈락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이 탈락하며 5명에서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고 이 중 1명이 단일 후보가 됩니다. 독자 출마한 후보들도 있어 진보 진영 후보는 최대 5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진행 중이지만 난항입니다.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우조 고려대 교수가 오는 25일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었는데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홍 교수와 안 전 회장이 단일화의 이탈에 독자 출마하게 되면 조전혁 전 의원을 비롯해 윤호상, 김영배 등 최대 5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교통정리에 실패한다면 후보는 최대 10명까지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